파리 레이스 보시면은 오프레스 MK2가 정말 많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프레스 MK2 레이스 기록소 가능 지하철에 종말이 다가왔다 와 정말 끔찍하군요 아니 그 와중에 포르쉐 뭐야 이거 지하철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하철 보내야죠 여러분들 빵빵빵빵 자 준비 출발 출발 오프레이스 출발 내 바이크 내 바이크 내 바이크 내 바이크 출발트 아 정말 나쁘지 않았으려고 어차피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부스터 자동차 같은 거는 저를 못 따라와요 자 이쪽으로 와서 부스터 쓰시고요 바이크 넘어지면 안되고 저같은 경우는 네고도 개조가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박살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야됩니다 이쪽으로 출발하트 출발 출발 굴났죠 하지만 멈추지 않죠 나는 멈추지 않아 나는 땅 아 1등 이 사람 누구지 0503임 1등 아니 이게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날아가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게 저에요 자 이제부터 정비소에 제가 차를 개조하러 들어가는 순간 정비공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정비소에서 쫓겨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개조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공 나는 10년 동안 모은 도도로 정비소를 차렸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분들이 내 정비소를 불받으러 만들어 왔다 자 여기다가 차를 댔어요 아 안돼 안대 기왕 들어온김에 수리하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냈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제가 들어가는 순간 제 차와 함께 이곳을 불받으러 만들어주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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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쏴 쏴 쏴 쏴 나이스 샷 아하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튕겨 나오는 것이 정답 자 다음에는 전투기 비상탈출하는 순간 저를 때려주세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쏘면 안되겠죠? 이게 아군한테 라온이 잡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미사일 버튼을 눌러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마이스 샷 반갑습니다 이라씨 아잇 형 왜 그랬어 갑자기 GTA가 하고 싶어서 깔고 있잖아 아니 아니 잠시만요 준비하시고 출발 까냐 아니 그래도 하늘은 날아야지 출발하자마자 바로 죽이는 게 어딨어 아니 아니 그래도 내가 어? 그래도 어? 공중에 뜬 순간 공격이에요 3 2 1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나이스 샷 아 이거 방금 녹화를 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볼게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저를 쐈는지 이게 제 육안으로는 부분이 안 가거든요 일단 공중에 뜯을 때 허리에 총알이 3발이 박혔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폭발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일단 저한테 총을 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고 자 준비하시고 레이스를 갈 거예요 롤러코스트 레이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슈퍼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개조가 안 된 걸로 해야 돼요 나는 코닉스 레그를 탈 거야 엔터티 XXR 롤러코스트 2 1 출발 가자 브레이크 그리고 아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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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에잇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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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죠 어 어 어 어 체크포인트 어? 저 체크포인트 안 찍었어요? 어 망했나? 어 에반데? 나 그러면은 언제 집에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F를 눌러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방송을 켠지 20일 분이 지났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려 14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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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어딨는데 진짜 날 화나게 하지 마세요 진짜 자 이번 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트님의 진짜 실력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포인터 있죠? 여기 저 가운데 바로 밑에 있었잖아 이걸 못 찍었다고? 바로 밑에 있는거를? 짠 아하 아니 그냥 그타 그거 풀어져라 넘어가? 아니 농담이구요 왠지 점프하면 안될거 같죠? 살살 갈게요 점프하면 안될거 같은 느낌 아우왜왜 시점이 왜이래 이거 오늘따라 내려가 그냥 어서 착지 네 이럴 줄 알았어 자자 브레이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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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닭소리가 났는데 기분 탓인가요? 아니 그거는 제 아마 제 목소리일거에요 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 벌써 두바퀴째야? 내가 지금 아직 한바퀴 못던거고 어짜 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어쨌거나 정말 완벽한 레이스 맵이었어요 자 과연 영광스런 1등은 누구인지 싸이님 1등 우와 싸이님이 1등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싸이님이 디베스트 에이트로다가 무려 8분 50초 이제부터 두더지 잡기를 할거에요 자 여기서 두더지가 나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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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거 피 다나? 피가 안난다구요? 스턴곤을 맞으면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스턴곤을 맞으면은 빠져나오는군요 스타트 나온사람 쏴 나온사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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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임 아잇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앗 나 안해 앗 앗 아앗 여러분들 이게 10초에 한 번 설 수 있어요 10초에 한 번 지금이야 앗 자 한 명 맞췄죠? 한 명 아앗 아앗 아 왜이렇게 빨리 들어가 쿨타임 무조건 맞춰야돼 무조건 자 2킬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임픽 파괴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전폭을 붙인 다음에 자 한씩 여러분들 각자 한씩 앗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임픽 파괴식은 그냥 여기까지 자 환장의 나라 롤러코스터로 여러분들 빨리 타세요 빨리 안타면은 안돼요 빨리 타세요 준비하시고 그냥 올라타 출발 출발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금 물리엔진이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올리시면은 팔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두사람 뛰어오고 있고요 안돼 폭발 어 여기서 지금 저한테 폭탈을 쓰면은 저희가 죽을까요 가자아 가자 오마이갓 환장의 나라 아악 사람들 날아간다 안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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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의 나라 로스터로스 초코님 버티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초코님 안돼 마지막 남은사람 박스 2만 명 하지만 떨어졌 떨어졌죠 안 떨어졌죠 마지막 한바퀴 어 저사람 뭐야 초코님 안돼 초코님 아 초코님 아 탔죠 어떻게 된거지 자 이제 오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장의 나라 롤러코스터 여기까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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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